정이 없는 때는 운영관 행사는 아니하면 나름... 남자가 그게 뭐하는 짓인지 네? 저요? 응, 백 선생 말고 내가 어제부터 구관하고 신관하고 W뛰잖아요 거기 집중관찰병실에 쌍꺼풀 박이라고 있어 마누라 옆에서 매일 눈 이렇게 까지 짚는 사람 동해 번쩍했다가 서해 번쩍했다가 본드 할머니는 알지? 거기 또 아이스발레인가 스케이트 그거 하다가 이게 전신 마비 돼가지고 운에 있어 걔는 별명이 뭔지 알아? 1미터래 걔가 왜 1미터냐? 사정거리 1미터 안에 이렇게 딱 들어섰다 그럼 침을 그냥 딱 뱉는 데잖아 아, 백발백중 다 맞는다는 거야 그저께인가? 싸가지가 자기가 총에 맞았다고 그거를 치료를 해달라고 그냥 소리를 그냥 윽, 윽, 지르는데 아, 아니, 정말 걔는 무섭다 공포영화 집합소야, 집합소 완전 재밌겠네, 급영실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이거는 내가 물어보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섹시는 뭐 하는 사람이야? 자기, 섹시가 예뻐? 섹시가 좀 많이 섹시하죠? 좀 나 웃길라 그런 거야? 아,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아저씨 좀 쉬다 오세요 네, 나는 그러고 아, 공포영화 보러 가야겠다 네, 그러세요 어떤 사람이 오늘은? 천국이야, 지옥이야? 붕어빵 장소 아저씨인데 동네에서 되게 유명했나봐 배고픈 애들 몰래 벌써 많이 챙기셨대 어, 제대로 천국이네? 헉!